인생 맛집 랩싱 투자! 최고의 맛집을 찾아라! 맛, 질, 양 세 가지 모두 다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너무 맛있게 미칠 것 같아 다음 맛집 망했다 축하해요 왕중왕이 되는 건가요? 도쿄를 벌써 한 100번 넘게 와가지고 이건 아마 방송에서 한 번 소개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이거 다 아니까 소개해드릴게요 목살 목살, 심장 껍질입니다 이거만 한 30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한 판 더 먹어보세요? 이거 오늘 진짜 먹는다 X 알아요? 이거에 대해 깜짝 놀라는 거야 이 맛에 다 날 수도 있어 한 번도 못 먹었어요 달의 희도채 후다채 후다채 잘하면 이리 하겠는데 여기? 점수를 공개합니다 도쿄 최고의 맛집을 선정이 됐습니다 이리 하겠구나 예요 편의점을 알려줍니다 고맙습니다 이 서피